후... 후... 죄송합니다.. 아... 또 무슨 소장이야. 그걸 어떻게 봐? 볼 작업이 아까운데? 배고입니다. 뭐라고 해? 또 달리야! 아.. 깜짝이야!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큰 거 먹으면 좋겠다 조혜지아, 뽀뽀라도 한 번 하고 해야 할까요? 누가 지름을 어떡하려고 뭐 이렇게 완벽한 쉐이프의 계란후라이를 맛보고 싶으면 그냥 뽀뽀지 오케이, 안 돼요? 매일 여보 아, 너 미쳤나봐 아니, 지금 나보고 여보라고 하지? 네, 제가 진짜 못한 줄 알아 아, 진짜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 딱됐다 Governor! 넌 당신이 결하 저기 내가 감기 기억이 좀 있어서요. 연실 씨한테 키스하면 감기 옮을 것 같은데. 그쵸? 예? 저 원래 면역력이 강해서 감기 같은 거 잘 안 혼나요. 다행이네요. 그럼요. 아니 그 몸 좀 어떻게 봐요? 어.